전 세계의 이벤트로 불리는 미국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4년 11월에 열리는 미국 대선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넛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먼저 공화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세는 파죽지세입니다. 초반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협했던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지지율은 10% 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화당 내에서는 대선 주자가 되길 일찌감치 포기하고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벌써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눈치보기 작전이 시작됐다고 하고요. 민주당도 이미 바이든 대통령을 필두로 재선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말고는 딱히 내세울 만한 인물이 없다는 게 문제 아닌 문제로 꼽히죠. 지금 당장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붙는다면 과연 누가 이길까요? 뉴욕템스가 6개 경합주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양자 대결 시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8%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44%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표를 주겠다고 답했습니다. CBS 방송과 유고부가 동동으로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48% 대 51%로 뒤졌습니다. 오늘 당장 선거를 치른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아메리카 캡틴이 된다는 뜻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아메리카 퍼스트, 즉 미국 우선주의라는 국정기조의 방향성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또 대중전자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확충, 기술 패권주의도 이어질 전망이고요. 다만 일부 분야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진 결과를 마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민도 공화당도 심지어 민주당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높은 피로도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길 러시아가 간절히 바라는 이유죠.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바이든이 약속한 대만 안전보장도 어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과거 방송에서 대만 방어 공약을 두고 바보들이 나는 짓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동맹국, 더 나아가 전 세계가 미국을 공짜로 이용하려 혈안이라고 믿는 트럼프에게 대만은 매력적인 거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트럼프의 재집권, 한국에게는 유리할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한국에 방위비 5배 인상을 요구했었죠.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군사력에 무임승차했다고 보는 만큼 트럼프의 손익계산서 청구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트럼프는 이 역시 방위비 증액 요구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전문가는 트럼프의 재집권은 한국과 미국 동맹의 약화를 의미한다고 분석했는데요. 러시아에 이어 중국마저도 트럼프가 돌아오길 바라는 이유입니다. 러시아에 이어 중국마저도 트럼프가 돌아오길 바라는 이유입니다.